저는 아직도 자바의 첫 비전이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바 정말 오래됐거든요 자바는 원래 냉장고에도 컴퓨터를 넣는다 최근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IoT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엿보실 수 있는 거는 VR이니 블록체인이 등등 다 기술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흐름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딱 알아채고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갑자기 떴죠 비트코인이 뜰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공부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비트코인 어때요? 좀 상황이 안 좋죠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못 따라가요 그렇게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 그걸 포착해서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맨바닥에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둘째로는 프로그래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적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응을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쪽으로 내가 가서 공부해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어너냐 자바냐 라고 옥신각신 하는 걸 보면은 공부 시작하는 애들이 왜 저걸 고민하지? 쓸데없이 저런 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라고 누가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채팅룸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봤어요 자바가 더 일자리가 많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뭐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바를 뭐라 그러죠? 학원 같은 걸 만들어서 무슨 무슨 인력 양성 뭐 하면서 이렇게 키워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인공지능 인력 이런 거 키워내는 거 많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돈을 버는 건 어떻게 벌죠? 진료를 하고 환자가 치료비를 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일부를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근데 그 의료보험도 결국은 세금이죠 사람들이 돈 모아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의사 면허증을 주기 때문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게 공대 나와서 박사학위가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거고 이제 프로그래머는 자격증이 없죠 정부 기관에서 이런저런 소프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칙대로라면은 건설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를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이에요 이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걸 용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전제조건이 뭐냐면은 자바 프로그래밍이 쉬워요? 객체장인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고급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있는 인력들을 많이 공급해줘야 돼요 누가? 국가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용역 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까를 고민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인건비 줄이는 거 말고는 수익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필 그러한 프로젝트들 다바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언어에 갇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예전부터 예전 영상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자유 지금은 어떤 기술이 뭔가 빵 터질지 알 수도 없는 시대고 엄청나게 기회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씨냐 자바냐 뭐가 그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고 나는 뭐가 됐든 닥치면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대우를 굉장히 잘 받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인력이 워낙 없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실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보면 잠시 욕 zaten 하지만 이것도 많은 관심이 늘어난 게 아니라 좀 더 요즘은 왠지에 오랫다 아니다 이렇게 예쁘다 좀 더 네 먼저 이렇게 그럼